아 지금 저희 밴드에 나와있는 제품은 저희가 따로 관리하는 제품이라 거기로 문의를 해주셔야 되요 일단 남겨주시겠어요 고객님? 카드로그 들어있습니다 그릇, 제품설명서, 전등조각기입니다 말종류는 3피스, 일자형, 둥근형, 삼각형, 삼각형, 둥근형, 일자, 평갈입니다 그 날을 가지고 한번 조각을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다 잠긴 겁니다 그리고 전선이네 스위치 온오프 스위치 온오프 스위치 온오프 스위치 오affen 온오프스런 anska 오 cos 저기 치 보소 이 제품은 중국산이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유럽산제품입니다 그리고 전동조각기는 녹근을 매달아 놓고 천재매달아 놓고 이렇게 고정하시고 필요할때 사용하셔도 됩니다 원형랄을 끼워 보겠습니다 그냥 손으로 잠그고 풀고 하셔도 되요 원형은 좀 많이 파낼 때 필요로 할 것 같아요 이상 전동조각기 말씀드렸습니다 코드 빼고 다시 끼우고 안장나를 끼워넣고 안장나를 끼워넣고 안장나를 끼워넣고 안장나를 끼워넣고 안장 permettr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